K패치 레벨업 퀴즈쇼 퀴즈위의 아이돌! 어쨌든 이번 라운드는 일명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! 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뻗어 이끌듯이 뒤쪽으로 네발자고 걸어간다. 호시! 뭐야? 벌써 한다고? 호시! 2PM 우리집! 춤은 어떻게 하죠? 섹시한 표정으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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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는데 호시 안타깝게도 정답? 오답? 정답! 오답! 나이스 나이스! 정답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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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! 호시 정답! 정답! 하... 오!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저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 호시에게 트리트먼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숙소에서도 이 트리트먼트는 장팀만 쓰실 수 있습니다 승관이, 버논, 디노, 디에잇은 트리트먼트를 쓰실 수 없습니다 계속 머리를 뻣뻣하게 다니셔야 돼요 저희 따로 쓰는 거 있어가지고